해경이 암초에 좌초된 2톤급 어선에서 승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. 여수해양경찰서는 11일 낮 3시 20분쯤 경남 남해군 향도 300m 앞 해상에서 어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. 해경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어선은 암초에 얹힌 상태로 자연으로 40도가량 기울여 있었으며 배수펌프 등 장비를 이용해 배수작업을 실시했습니다. 해경은 배수작업 2시간여 만에 경남 향촌항의 조선소로 어선을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. 같은 날 낮 3시 반쯤에는 여수 봉산동 수협위판장 앞 해상에서 50대 관광객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긴급 구조됐습니다. 어선 사고 승선원 5명과 수협위판장 앞 해상 추락자는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